만약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죽기 전에 반드시 이것을 갚아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이런 예산 편정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산안 3조 3천억 원 규모에 순중에 반대합니다. 나라 국관이야 무너지든 말든 일단 빚내서 쓰고 보자는 여당의 태도에 강력한 유관과 반대의 뜻을 표명합니다. 원래 제출된 정부 예산안은 사상 최초로 국가채무 천주원 시대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50%를 돌파하는 최악의 슈퍼 예산인데 국회에서 삭감은커녕 오히려 3조 3천억 원이나 늘려서 슈퍼 울트라 예산으로 만들어놓았습니다. 여당 대통령 후보를 위한 예산을 수십조 원이나 늘려놓았다는데 국민 열쇠 이렇게 펑펑 쓰고 득감당은 미래세대인 청년들에게 떠넘겨도 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죽기 전에 반드시 이것을 갚아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이런 예산 편정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국세 수입은 여당이 늘리면 마음대로 늘려지는 역가락입니까? 정부도 한심합니다. 정부의 세입 추계가 불과 몇 달 만에 달라졌습니다. 그런 추계 실력이라면 기획재정부 문 닫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세수가 늘었다면 뒷갚는 데 사용하는 것이 맞고 살림살이 최종 책임져야 하는 국회는 정부안보다 한돈 1원이라도 깎은 예산안을 국민 앞에 내놓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에 대한 국회의 수정안은 국가 재정 안정과 국민의 고통을 헤아리는 측면에서 소홀했기에 저는 수정안의 철회를 요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입니다. 저는 예결특위 위원으로서 여러 반대 이유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두 가지 이유로 내년도 예산안 수정안에 반대합니다. 첫째, 예산안 3조 3천억 원 규모의 순중에 반대합니다. 나라 국가니와 무너지든 말든 일단 빚내서 쓰고 보자는 여당의 태도에 강력한 유관과 반대의 뜻을 표명합니다. 내년도 예산안 수정안이 정부안인 604조 4천억 원보다 3조 3천억 원이 늘어난 약 607조 7천억 원 규모로 늘어났습니다. 원래 제출된 정부 예산안은 사상 최초로 국가채무 천조원 시대,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50%를 돌파하는 최악의 슈퍼 예산인데 국회에서 삭감은커녕 오히려 3조 3천억 원이나 늘려서 슈퍼 울트라 예산으로 만들어놓았습니다. 여당 대통령 후보를 위한 예산을 수십조 원이나 늘어놓았다는데 국민 열쇠 이렇게 펑펑 쓰고 득감당은 미래세대인 청년들에게 떠넘겨도 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죽기 전에 반드시 이것을 갚아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이런 예산 편성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심사 과정에서 세입 예산을 4조 7천억 원씩이나 늘려놓았는데 국세 수입은 여당이 늘리면 마음대로 늘려지는 역가락입니까? 정부도 한심합니다. 정부의 세입 추계가 불과 몇 달 만에 달라졌습니다. 그런 추계 실력이라면 기획재정부 문 닫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제부총리께서 지난번 예결특위에서 제가 드린 질문에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대한민국 국가 채무 증가 속도가 굉장히 빠른 편이라고 답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국정운영상 불가피한 증행 요구 외에 정치권의 선심성 예산 증행 요구는 버티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세수가 늘었다면 빚 갚는 데 사용하는 것이 맞고 살림살이 최종 책임져야 하는 국회는 정보안보다 단돈 1원이라도 깎은 예산안을 국민 앞에 내놓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둘째, 침물된 스텔라데이조 2차 심해수색 비용 미반영은 국가의 적극적인 책물을 포기한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역할을 강조해왔습니다 특히 현 정권은 누구보다도 이 점을 강조해왔습니다 그래서 세월호 침몰 3년 후에 발생한 스텔라데이조 침몰 사건에 대해 현 정부는 청와대 1호 민원을 선언하고 적극적 문제의 길을 약속했지만 사고 발생 5년이 지나도록 한 차례의 미완성 수색만 있었을 뿐 침몰 원인 규명과 실종자의 유해 수습을 위한 2차 심해수색은 아직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겉과 속이 다른 이중플레이입니다 이 정권은 약자, 힘없는 국민에게 너무 모질고 뇌물찹니다 이 정권의 피와 눈물은 꼭 정치적으로 이득이 돼야만 흘리는 것입니까? 오죽하면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무총리에게 스텔라데이조 침몰 원인 규명과 실종자 유해 수습을 위한 2차 심해수색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겠습니까? 대한민국의 국가적 역량에 비추어 재난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당하지 못해서 결과적으로 실종자들과 가족들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인권위의 의견에 정부 여당은 왜 귀를 닫고 있습니까? 정부 관계부처가 실종자 가족들의 지난 5년에 고통과 피 눈물을 모를 리 없는데 이 정권이 나서서 그분들의 한을 조금이나 풀어주면 안 되겠습니까? 침몰 원인을 제대로 밝혀야 무엇이 문제이고 또 다른 사고 재발도 막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부도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그것이 실종자 가족들의 간절함과 고통에 우선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스텔라데이지오 추가 심의수색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내년도 예산안에 반대합니다 결론적으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의 수정안은 국가 재정 안정과 국민의 고통을 헤아리는 측면에서 소홀했기에 저는 수정안의 철회를 요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산안에 대한 국회의 수정안은